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. 이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.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주말 광주를 찾아 광주 전남에 진 빚을 갚지 못한 것이 많아 반드시 빚을 다 갚고 떠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탈당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.